오늘은 세탁기 리뷰를 한 번 해보려고 동영상을 찍으러 왔습니다 세탁기가 있는 작업으로 가볼까요? 짜잔 평소에 세탁량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서 건조기는 다음에 사고 비신 상압으로 나뉘어진 세탁기를 골랐습니다 내부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상부세탁 세제는 이쪽인데요 섬유유연제는 직접 넣고 세제는 보라색 아쿠아페블에 넣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아랫부분 할 때는 이렇게 왼쪽에 세제 놓는 곳 오른쪽에 섬유유연제 넣는 곳이 있으니 어렵지 않겠죠? 그리고 뚜껑을 닫습니다 그 다음에 정문을 윗부분 할 때는 여기 아랫부분 할 때는 여기 둘 다 같이 할 때는 두 개를 눌러주면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약 한 2, 3초간 눌러주면 이렇게 소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줄어들었죠? 이렇게 별표가 있는 부분을 길게 눌러주면 이렇게 탈수 시간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한번 돌려볼게요 이 윗부분은 컴팩트워시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랑 같이 그리고 아랫부분 같이 이렇게 세탁이 되고 있는 도중에 에드워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 동작 LC 정지를 눌렀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열고 이 안으로 슉! 넣어주면 됩니다 세탁기 안을 볼 수 있던 게 신기한 거 같아요 저거 먼저 전원을 누른 뒤 스마트 컨트롤 부분을 3초간 1, 2, 3 짠! 여러분 안녕! 자 그럼 저는 이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imperative Mobと das Basis m 선생님 사진 예 commun